일본 규쇼 북서부에 있는 호쿠오카연, 사가연, 나가사키연, 구마모토연에 걸쳐있는 규쇼 최대의 바다인 아리아케에서 혹등고래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규쇼 북서부의 아리아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는 20년 동안 어부를 하면서 아리아케에서 혹등고래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16년 4월 8일 나가사키에서 혹등고래 사체가 발견된 후에 일주일 뒤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돌고래 사체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상황하에서 이번에 규쇼 북서부의 아리아케의 바다에서 목격된 혹등고래는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혹등고래가 발견된 날이 바로 2월 17일 목요일 바누아투 근처의 피지에서 경우 6.9의 강징이 발생을 한 날이었습니다. 2월 15일 보름달의 전후로 하여 최근 일본과 남태평양 바누아투 뉴질랜드 통과 피지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월 16일에 지진이 한 번뿐이 발생을 안하는 지진 횟수의 멈춤 현상이 또 발생한 상황하에서 그 한 번도 후쿠시마의 지진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지진 횟수 감소 약 20시간 동안 이틀 연속으로 갑자기 지진이 멈춘 후에 돌고래 사체가 발견되고 남태평양에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혹등고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2월 15일에는 규수 스완우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의 전조현상을 더 살펴보면 정어리가 많이 발견이 될 때의 일본에서 강진이 많았습니다. 확실히 고등어도 작년 11월에 100대 이상으로 잡혔었고 그 후 12월에 진도 오약이 이외 그리고 1월에는 진도 오강이 이외에 발생했습니다. 물고기가 갑자기 평소바다 많아질 때에도 지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동북지역 아우무리에서는 멸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진 멈춤 현상에 다시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1월 24일부터 3일 연속으로 약 20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6.2 파나마에서 규모 6.1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일본 나라 연에서도 보기 드문 군발 지진과 진도 3이 발생을 하였고 지바 연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대만 오키나와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후반에 지진이 갑자기 멈춘 후 세계에서 규모 6의 강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일본에서는 군발 지진이 많아졌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의 강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많아질 때에 일본에도 같은 규모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후쿠이의 와카사만에서 흔치 않은 지진이 많아 발생 중이며 와카사만의 지진은 구마모토 대지진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